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. 지금 현재 그랜저 HG 차량에 만더 지니 3D 내비게이션을 트립 인터페이스와 연결한 후 구동하는 장면을 유튜브 화면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3D 내비게이션은 물론 모든 공조 컨트롤, 볼륨, 시크 채널, 그리고 FMAM 모든 공조 컨트롤까지 다 컨트롤이, 장착된 3D 내비게이션에서 모든 동작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화질은 800-480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화질로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주행 중에 PRP 기능으로 50대 50, 한쪽은 DMV, 한쪽은 내비게이션 시청도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모든 볼륨 컨트롤이나 이런 시크 이런 기능도 핸들에서도 다 먹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제가 직접 설치를 했지만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